도상선배 안녕하세요 저 강승현입니다 도상선배 연락받고 들어와요 아 네 이력서를 일단 써오긴 했는데 이력서까지는 필요없는데 저 평소에 선생님 소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커피숍에서 도와주신거 너무 감사했어요 커피까지 팔아주시고 수리공도 불러주시고 그때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요 전공이 화학과네요 네 하지만 저 정말 책을 좋아하고요 예전에 팬픽 써서 인터넷에서 조회수 엄청 올린적도 있고요 네 잘 부탁해요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싶은데 수고비는 일당으로 받는게 좋으시죠 네 어 네 근데 그렇게 극종칭 안쓰셔도 되는데요 저 아직 어린데 아직 어린데 성인인데 그럴 순 없죠 잠깐만 기다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떻게 저런 남자가 있지? 어떻게 저렇게 유명하고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친절하고 매너 좋고 겸손하고 이렇게 퍼펙트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한다고? 이거 꿈 아니야? 올해 운수가 너무 대통한거 아니냐고 어 이 작가 오늘 미팅 말인데 아 오늘부터 나랑 같이 일할 비서분 비서? 인사해요 출판사 서은영 대표에요 안녕하세요 저 강승현입니다 비서시라고? 출판사 직원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도움받으시면 될거에요 네 이 작가 잠깐 나 좀 잠깐 기다려요 특별한건 없구요 참고사항만 좀 알려드리면요 차는 아예 없으시구요 핸드폰도 없으셔서 연락이 좀 힘들거구요 저희가 놔드린 전화도 수시로 몰래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 꼭 잘 챙기시구요 원고 쓰실때는 딱 두가지만 챙기면 돼요 잘 깎은 연필 열 자루랑 잘 깎았다 핸드드립 커피 커피 드시고 집회 시작하신다고 지금 드릴까요? 아 부탁해요 연필요 연필요일 쓰신다 그래서 깎아놨는데요 아 고마워요 연필요일 쓰신다 고맙습니다 연필요일 쓰신다 너무 진하시면. 아니요. 좋은데요. 아 오현주씨가요. 저기 자료도 요약하려 그러던데요. 아 네. 그래주면 좋죠. 네. 감사합니다. 저기요. 네. 시키실 일 있으세요? 아 저 1층 카페에 내려가면 화석의 세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. 그 책 좀 요약해 줬으면 좋겠는데. 아 화석의 세계. 네. 갔다 오겠습니다. 아니 아니 아니. 저 그 노트북을 갖고 내려가셔서 거기서 작업해오면 좋겠는데. 거긴 책 대여가 안 돼서. 아 네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수고해요. 밧데리 얼마 없잖아. 코드 다시 갖고. 저귀?- 뭐요?? 마음에 안들었나?? 저기요, 저 책은 누구한테 찾아달라고 해야 되나요? 제가 올라가도 되는데, 이게 화석의 세계에요. 근데 작가님이 왜 내려와 있어? 이 작가님이 뭐 자료 요약하라고 시켰다는데요? 이걸 요약해오라고 시켰다고요? 네, 근데 제가 영어가 좀 약해서. 잠깐만 볼게요. 이걸 요약해오라 그랬다고요? 미치겠다, 이 진수. 왜요? 아니에요. 이거 언제 다 요약해. 힘드시겠다. 아니에요. 제가 할 일인데요. 이 작가가 불편하게 하는 거 없어요? 할만해요? 네. 너무 자상하시고요, 친절하시고. 너무 배려해주셔서 불편할 정도예요. 그래요? 잘됐네. 그럼 수고해요. 저기, 저 비서. 진짜 하루종일 여기만 앉아있어 무슨 비서라면서 한 분도 안 불러? 진짜 비서 맞아?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요? 작가님이 올라오시라는데요 올라오라고요? 네 아 선생님 저 제가 오늘 사전이 없어가지고요 대신 다섯 페이지밖에 아직 못 읽었는데 천천히 해도 돼요 수고 많았어요 퇴근하세요 아 저 그러면 이 책은 내일 또 읽어요? 시간만 안하니까 저 그러면 내일도 아홉시에 오면 네 잘가요 네 잘가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냐 그래 아이고 세상에 내가 우리 소녀딸 월급으로 밥을 다 얻어먹어보네 용돈 줘야 돼 용돈하지 알았어 야 아버지도 용돈 줘야 돼 이렇게 논하는 직업이 다 있을까 하루종일 책 다섯 페이지 읽고 커피 한잔 타고 연필 열 자를 깎고 일당 십만원 챙기고 어 신이시여 제발 이 직업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그리고 작가님 원고가 안풀려서 6개월이 아니라 6년 동안 지필하시기를 맛있게 해줘요 첫날은 길고 빌었지만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쌤님 향긋한 커피 입속으로 빠져가는 행복한 커피타임 해피타임 스위트타임 커피 한 모금 설탕은 한 스푼만 오 해피타임 스위트 커피타임 해피 해피 커피타임 해피 해피 커피타임 마음이 그랜시리 우리 착한 날에 진하게 내려먹는 외로운 커피타임 해피타임 해피타임 스위트타임 커피 한 모금 설탕은 한 스푼만 오 해피타임 스위트 커피타임 해피 해피 커피타임 해피타임 해피타임 스위트타임 커피 한 모금 그 이거만 저희는 오늘 3페이지 밖에 괜찮아요 아직 980페이지나 남아서 괜찮아요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서 이거 다 읽을 수 있을지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선배 문제가 있는데 작가 선생님이요 돈은 주는데 아무것도 안 시킨다 뭐? 아무것도 안 시켜서 문제라고? 에이 장난하냐? 커피도 내가 탄 건 안 먹어 꼭 자기가 탄 먹어 명석이 비선대 혼자 다 해버리면 나는 뭘 하라고 신경쓸 거 없어 그 형석이 원래 지랄이야 지랄 맞다고요? 어 원래 성격이 지랄 맞어 야나 지금 일본으로 출장 간다 전화 안 될 거야 지랄 맞다고? 아니지 이건 너무 지랄을 안 해서 걱정인 건데 왜? 여보세요 아휴 택시 타자 내가 이제 돈도 머시는데 택시 못 타? 택시 아저씨 네 아저씨 제 상사가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계속 돈을 주거든요 아가씨를 좋아하는 것보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고요 에이 좋아하는가 본데 뭐 에이 아니라니까요 아저씨 그럼 왜 그래 물어봤어요? 왜 그러는데 물어봐요? 네 그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저씨 유턴해 주세요 신사동이요 선생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문 좀 열어보세요 저 할 말 있다고요 안에 있는 거 다 알 퇴근 안 했어요? 들을 말씀이 있어서 왜? 왜 그러세요 정말? 네? 왜 그러세요? 왜 저를 유령 취급하세요? 왜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으세요? 저 그렇게까지 문 입력하지 않거든요 시키시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커피가 맛이 없으면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연필 깎은 게 싫으면 다시 시키시면 되잖아요 아 왜 완전한 사람 데려다 놓고 바보를 만드세요 차라리 그만 들어가시면 저 그만 준다고요 왜 아무것도 안 시키시는데요 도대체 참 할 일이 적으면 편하지 않아요? 그걸로 항의받으니까 좀 억울한데 아니요?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가시방석이라고요 화석기 3개 제가 그걸 왜 읽어야 돼요? 3여주 추적세 안무나이트 지긋지긋해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진짜 저를 도대체 왜 고용하셨어요? 설마 설마 진짜 설마 그런거라면 이건 완전 순정만화 스토리인데? 혹시 저 좋아하시는 거예요? 혹시 천문에 반했다거나 뭐라구요? 아 뭐라구요? 아 제 생각이 아니구요 오는데 택시기사가 택시기사가 그러더라구요 얼마나 말이 안되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대답이라도 좀 해주시라구요 제발 도상이한테 자료조사 수고비로 줄 돈이 있었는데 한 천만원 정도? 그걸 강승현씨한테 주라고 해서 네? 피세로 채용해서 월급 주는 걸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고용한거에요 왜요? 왜 선배가 받을 돈을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? 그건 그쪽이 알겠네 전 몰라요 뭐 어려우면 눈치가 없는거고 도.. 도상선배가 그러면 저를 그건 본인한테 직접 확인하시고 미안한데 내가 지금 한참 작업하는 시간이라 조심히 서가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! 선생님! 죄송한데요. 그건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어요. 선생님이요. 선생님은 어차피 저한테 돈 주시면서 왜 안 부려먹으세요? 어차피 생긴 비서인데 아깝지 않으세요? 누가 커피 타주고 연필 깎아주고 그러면 편안하잖아요. 안 편한데요. 왜요? 나한테 못 맞추니까. 내가 보기보다 좀 까다로워요. 까다로워도 취향에 맞추러 가시면 어떻게든지 맞출던데. 맞출 수 없어요. 왜요? 왜? 아마추어한테 뭘 기대해요? 네? 아마추어가 날 어떻게 맞추냐고. 애초에 기대를 하면 안 되지. 제가 아마추어... 아마추어잖아요. 저한테 뭐 제대로 시켜보신 적도 없잖아요. 너무 아마추어라고 단정되시는 거 아니에요? 저도요. 맛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... 처음에 궁전커피에서 다 보여줬잖아요. 그날 보니까 좀 많이 심하게 아마추어던데. 뭐야 저 철자는. 시끄러워. 저 소리로 5분을 더 들어? 더 풍내는구나. 이걸 3,500원이나 받아? 왜! 나가야! 안 나가! 안 나가! 안 나간다고! 가게에서 별 짓을 다하네. 손님! 살짝살짝. 왼쪽, 오른쪽. 진짜 별걸 다하네. 들여다보지마! 생아마추어! 전달이 되나? 나 지금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. 마인드가 아마추어라는. 네 이해했어요. 완전히 이해했습니다. 설명 안 하셔도 돼요. 죄송합니다. 아니요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. 어차피 도상이한테 줄 돈이었으니까. 마음 편하게 있다가요. 그리고 화석의 세계가 읽기 싫으면 다른 거 읽어도 되고. 아! 혹시 돈이 적어요? 돈이 진짜 적어요? 좀 올려줄까요? 여기서 돈까지 올려달라고 하면 난 완전 미친년 되는 거잖아. 당신 사람 놀려? 술 많이 했나보네. 커피 마실래요? 커피?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커피 얻어먹게 생겼냐고. 왜 이래 진짜? 당신 진짜 지랄 맞은 놈이구나. 지랄 맞은 놈이 맞았어. 근데 진짜 뭐 저런 웃는 얼굴로 횟드는 지랄 맞은 인간이 다 있어. 웃는 얼굴로 횟뜨낸 지랄 맞은 인간이 다 있어. 수위 자인 커피 한 몫을 저의 향을 단 수 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